안녕하세요 짱새 배관용접학원 원장 짱새입니다. 서스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서스 연습편 준비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정확하고 빠르고 깔끔하게 모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스 모제는 야스리를 사용하여 먼저 이발이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서스 모제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온라인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면 잘 맞는 연습용 모제가 있으니 구매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루트 면이 있으면 그라인더로 루트 면을 갈아내어줍니다. 저희 학원처럼 철판 또는 바닥에 150A 파이프 외교형을 그리고 열 십자가를 끄어주고 모제 네 군데에 마킹을 해줍니다. 네임펜으로 마킹을 해줘도 용접시 마킹부가 증발하니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퍼즐 키트를 장착을 합니다. 제가 한번 퍼즐 키트를 만드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고 아니면 저희 학원 밑에 이루다 연습장에 오시면 비치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킹한 모제를 먼저 놓고 용접 와이어를 이용하여 나머지 모제를 마킹을 해줍니다. 모제 전체를 돌려 똑같은 방법으로 네 군데에 마킹을 합니다. 모제 두 개만 안기고 나머지 모제는 빼도록 합니다. 테크는 모제 두 개를 한 세트로 항상 두 개씩 먼저 만드도록 합니다. 수세미로 벤트를 하고 수세미는 뭉쳐 사용하지 않도록 펴주도록 합니다. 수세미가 뭉쳐있으면 벤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압이 역류하여 테크 용접에 방해가 됩니다. 서스는 갭수축이 심하기 때문에 5mm 갭봉을 사용하여 점테크를 치고 본테크 용접시 갭을 수축시키도록 합니다. 5mm 갭봉도 판매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퍼지압을 막 올려 사용하시는데 퍼지압이 높다고 퍼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10에서 15바 정도 사용하도록 합니다. 퍼지압이 높으면 샘물을 다 뱉어냅니다. 점테크는 순간적으로 쳐야 갭수축이 적습니다. 점테크 전류는 본테크 전류보다 약간 높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류 맞춤은 본용접 전류, 테크 전류, 점테크 전류 순으로 높게 사용합니다. 서스는 테크 전류를 낮게 사용하면 갭수축과 백가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점테크는 와이어를 개선면에 대고 아크를 쏘도록 합니다. 와이어 위치가 너무 개선 끝에 있으면 백으로 말려들어가 나비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연결시 테크 시작부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와이어는 개선 끝단부보다 약간 높게 되도록 합니다. 테크는 항상 순간적으로 쳐야 합니다. 쫄지 말고 쏘세요. 그리고 전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갯봉을 빼고 반대편으로 돌려 점테크를 치도록 합니다. 점테크 두 군데를 놓았다면 모재를 빼주고 얼라인을 맞추도록 합니다. 다이소용 망치를 이용하여 모재의 겉과 안을 보면서 얼라인을 맞추도록 합니다. 대부분 모재의 겉을 보면서 망치질을 하여 얼라인을 맞추도록 합니다. 영상처럼 한쪽은 붙고 한쪽은 갭이 넓은 상태로 점테크를 치면 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갭을 만들어주어 갯봉을 끼우도록 합니다. 5mm 갯봉으로 4군데 점테크를 치고 갯봉을 빼어 본테크를 칩니다. 만약 테크 용접속도가 느리다면 테크 진행 반항쪽에 종이테이프를 붙여 4.5mm 갯봉을 끼우도록 합니다. 저는 테크가 빠르니 갯봉을 끼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테크 용접시 텅스텐 길이를 기게 하여 샘물을 밀어 백처짐을 최소로 합니다. 스슬리 테크의 높이는 1mm가 나오도록 연습을 합니다. 테크의 높이가 높으면 용접종 수축에 의해 테크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테크를 녹이고 가는 연결을 하면 테크의 높이가 약간 높아도 다 녹이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은 초보자에게 매우 어려운 방법이니 항상 테크가 1mm가 나오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한 세트가 완성이 되면 처음 만든 모재는 식히도록 하고 다시 한 세트를 만듭니다. 모재 하나를 맨 앞에 밀어넣고 세트로 만들어진 모재 밑에 수세미를 넣어 퍼즈를 하면 굳이 종이 테이프를 바르지 않고도 퍼즈가 가능합니다. 연습편을 만들 때 종이 테이프를 붙이는 횟수를 줄여야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점테크와 본테크를 칩니다. 모재 3개와 2개를 합쳐야 하며 종이 테이프를 최소한으로 붙이기 위해서 모제 2개의 종이 테이프를 바르고 3개는 뒤로 빼내어 앞과 동일하게 수세미를 밑에 넣도록 하고 태클을 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소스 테크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처럼 종이 테이프 한번만 바르고도 퍼즐을 하면서 충분히 테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스 테크를 칠 때 종이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시는데 지금처럼 치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테크가 가능하니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테크 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테크 치는 요령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테크 치는 요령에 대해서